배추 심으러 가게 조금만 쉬어, 배추 심으러 가게 물 좀 마시고 쉬어, 배추 심으러 가게 당 떨어지면 설탕 물 좀 타먹고 안 돼? 배추 심지 마, 오늘은? 내가 차라리 돈을 갑으로 해줄게요 내일 심어도 되잖아 아, 정말? 그럼 갑으로 해줄래요? 내일 아침에 마트 가게 어차피 심을 거야 300개 심을 거야 7만 얼마 그거 일단 오늘 이번 촬영 안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지 봐봐 나 분홍 소세지 꿈먹고 싶다 그거 사줄게 7만 6천 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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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포기 300포기 양파 양파 있어 양파 있어? 양파 있어? 그때 양파 사온 거 남았니? 있어 있어 다 썼어 그날 내가 떡볶이에 다 넣었다니까 아니, 이렇게 떡볶이에 양파를 많이 넣었어 그래서 맛있었던 거야 맛있더라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다 먹었더라 우리 빡빡 긁어갖고 두부 하나 사고 그래 두부 사자 우리 바나나 같은 것도 사다 먹을까? 아니 고기 종류는 뭘 사지? 고기 종류는 아님 생선이나 고기 좀 사자 생선 저기 그거 있더라고요 찰판 그래 찰판 있어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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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가서 제일 싸는 걸로 사면 돼 네 다진 소고기 어우 왜 이래? 날씨 되게 좋네 다진 소고기 오삼불고기랑 생선이랑 그거랑 같이 먹을까? 나 오삼불고기 너무 먹고 싶어 언니 그러니까 그거를 콩국수 콩을 불려야 돼 삶아서 허브 이런 거 언니 뜯어다가 샐러드 해가지고 만두도 한번 빚어 먹어도 맛있겠다 저녁에 백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닭죽 이게 지금 되는 일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갈까? 시장 가자 자 골라 우리 그래도 장을 좀 많이 볼 거 같지 않아? 어? 색깔 맞춘 거 같지? 나 초록색 할래 초록색 할까요? 그 두 개는 되지 않을까? 그럼 아 신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해 얼마나 좋아 이거 봐 컬러 맞는 거 봐 끈이 너무 예뻐 어우 그냥 바람이 확 날리니까 더 이쁘네 가자 레츠고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노래는 신나는 노래지 가요 들어도 되고 그러면 우리 BTS 들을까? BTS 좋다 안무가 너무 멋있어 BTS 진짜 그치 언니?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지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 왜 가사를 못 외우니? 계속 가사를 못 외우니? 그렇게 나 이거 지금 100번도 넘게 들었거든? 니니니니니니 언니 옛날 노래는 다 외우잖아 그렇지 불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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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여기다 어? 어? 됐어 도구하셨어 아우 언니 고마워 어? 시내 나왔더니 엄청 덥다 거긴 시원한데 산이라서 진짜? 회가 장난이 아닌데? 아스팔트야, 여기가? 어묵, 소고, 언니 우리 양파. 이거 사자. 큰 걸로 사자. 많이 해 먹으면 되지. 이거 하나면 되겠지? 어차피 반찬이라. 고등어 여기 있다. 여기 써있다. 6,800원. 25,830원입니다. 그치. 낙원 같지, 낙원이다. 너무 아름다워.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